안녕하세요. 면태파파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짧게 광고 하나만 하고 갈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바로 이 노드그린의 순목시계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노드그린과 협업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캠페인 내용조차도 너무 마음에 들었었는데 지금 진행하는 캠페인은 더 마음에 들어서 같이 협업을 하도록 하였어요. 이번 노드그린 캠페인 내용은 순목시계를 보면 제공되는 스트랩이 재활용된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만들어졌고요. 같은 재질로 만들어진 강아지용 또는 고양이용의 목줄도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판매 수익의 일부를 유기동물보호센터 자립에 후원이 된다고 해요. 캠페인 내용 뒤 괜찮지 않아요? 혹시라도 우리 랍팸 중에 순목시계를 찾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한번쯤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판매 링크는 제 더보기란에 제공이 되어 있고요. 할인코드도 있으니 할인도 받아보실 수 있으세요. 그럼 이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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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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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식빵 설탕 전용 물 붕괴 물 물 고춧가루 고춧가루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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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소금 고춧가루 고춧가루 과자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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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이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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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소스 치즈 소스 음 음 음 음 맛있어 음 음 음 음 맥주랑 먹어야 되는데 맥주먹고싶다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